로마는 너희들을 포기했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들을 위한 검토사이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한다 시, 이, 저, 이상이다 야, 얘 뭐라고 그러는 거냐, 지금 몰라 헛소리하고 안 나오는데? 이거 뭐야? 심사! 네 싸벌타구스! 악바리카스! 배터리카스! 이 네 명만 남고 나머지 들이 들어가서 푹 쉬어라 아이, 근데 뭐?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하는데, 왜 우리는 뭐 쉽게 하는 거야? 이게 어떤 대고 하글쎄? 내가 언제 악쎄어? 나 원래 악바리카스야! 난 조장이야, 조장! 그리고 너희들은 말이야 검투사가 되기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이런 상태로 사자와 싸웠다가는 대부분이 요거되는 거야, 알겠어? 그 사자랑 싸우다가 죽으면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한테 받나요? 사자한테 가서 물어봐! 사자한테 받아야 되냐, 누가한테? 한 사자고 탈 빠야 돼,구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! 오늘은 이 우리 우리 로마에 상당히 경사스러운 날이다! 우리 로마에 태양이신 시제의 당석 초카 부모께서 월상실을 맞이하였어! 시제 앞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써주기 바란다! 조장님! 어? 아하! 질문 있을 땐 나한테 이름을 불러, 내 이름을! 이름이 뭔데요? 벌써 까먹었나? 내 이름은 조장리 아구스트로프 안당 케메트 킬 만져로 뒤트로 카트로스야 디트리ода 딥들여 뭐라고? 조장리 아구스트로프 안당 케메트 킬 만져로 뒤트로 카트로스다 조장리 아구 dzi pół 소초동 소초동에서 2만 kids 안 들어 mes施 Kornais 무슨 아구찌면 análime 이름을… 내 나음의 이름을 함부로만 볶어? 조장리 아구스트로프 안당 케메트 킬 만져로 뒤트로 스콰트로스 э Breezen Broaskrawa 예 아 5 너만 또 많이 뭐 뭐야 지금 그래 너 안 보냐면요 에 절 붙여십시오 5 저를 상하다고 뭐가 이 맨손으로 제가 첫 찼스 있습니다 뭐 아조 성질 사라 개구리 한 마련 보내 줘야 예 올 제이 차 시 자꾸 생각 못한다고 당하거나 장난하지 마 아 알겠어 자 이것이 어디서 싸울 상대자를 제비 뽑기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하나씩 골라 다 올리니까 아 아 나는 황소가 뽑혔네 아니 그럼 나랑 황소가 싸우란 말이야 어 참 재밌겠다 뭐 나한테 이런 짐승 나보고 추악을 찍으라 뭔데 그래 뭔데 꽃사슴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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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이 무서워 너는 뭐야 문하고 서울의 문 문하고 서울의 문 거꾸로 봤잖아 거꾸로 문하고 싸워 너는 뭐야 근데 난 이게 뭐예요 이거 싸우는 것도 그냥 자자 자자 자자하고 싸워 자자가 뭐야 사자 사자 난 시원하고 칠도 그름도 못해 사자하고 나와 짜요 글쎄 몰지니까 이거 어머 사자하고 싸움은 몇 프로 삼느냐 모르지 몇 프로 살아남어 너의 100% 죽어 너의 거기가 죽지 살아남을 확률은 없나 하지마라 내가 사자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나갈게 사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 절대로 물리지 마라 둘째 절대로 긁히지 마라 셋째 가장 중요해 셋째 절대로 먹히지 말라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너희들 다 살 수가 있어 알겠지 어? 자 선배님 왜 또 나오셨어요? 말 봤어? 말 못 봤어요 뒷발 달린 말 봤네 이 얘기야? 말 그럼 다 뒷발 달렸지 그러면 말 조심해 너 무슨 말을 했나요? 너 유달리 말이 많아 참 선배 하나 남아있는 게 저러니 말이야 너 무슨 말을 했나? 우리 노마 최고 태양이신 시장께서 들어오신다 뭐든 물어볼 거야 너희들이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 로마의 검투사들이구나 그래 너희들을 보면 나는 너희들을 늘 사랑함에 쳤는단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나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참 너희들은 왜 빌리면 이 검투사 직업을 택했니? 이 검투사가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 줄 아니? 사자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다 아이 탁하게 누가 택해요 그냥 끌려온 거지? 바보 같은 놈들 왜 그냥 끌려오니? 자 시합을 거행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심사 네 너하고 사자랑 싸우는 거야 아주 재밌겠다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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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자를 풀어놓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니가 나하고 같이 저승 갈 놈이냐 이거는 뭐야? 나는 사자다 무슨 사자? 흠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다 문제를 못 맞춰 시에는 나하고 저승을 같이 가는 거다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뭐야? 나는 사자다 무슨 사자야 니가?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여길 뭐하러 왔어? 아니 여기 열전 달리는 일을 녹화하는 거 아닙니까? 여긴 지금 쇼비도저키야 어? 나 이해하려나? 나 이해하려나? 이거 저거 철한 걸까? 별 미친 시끄러 자 진짜 사자를 풀어라 어 아 아 으 으 가만있어봐 지금 사자라 올라고 아 가만있어봐 매친 사자 아 아 아 아 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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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수어 힘내 심수어 심수어 아 아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으 아 빨라 아 아 아 아 발로 차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一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